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를 우리가 또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어 내신은 외부 작품 문제 때문에 피를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외부 작품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는 학교들은 정말 많이 해. 그리고 1학기 때는 출제를 별로 안 했더라도 2학기에 또 출제 비중이 대부분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문제 유형을 잡지 못하면 1등급에 안착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 작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 오늘 그 꿀팁을 선생님이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 작품 문제 해결 방법.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형을 아셔야 돼요. 외부 작품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주요 표현법에 대한 외부 작품 문제. 예를 들어서 감정이입이 나왔어. 그러면 감정이입이 쓰인 또 다른 작품을 골라봐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지. 근데 또 다른 작품을 우리가 몰라. 그러면 답을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정서의 유사성.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번 시험범위에 자연친화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연친화 작품과 정서가 유사한 또 다른 작품을 골라봐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또 다른 작품을 또 몰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암기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교과서 통째로 외웠어도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찍어야 되니까 작품을 몰라서.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표현법과 관련한 외부 작품 문제 유형이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표현법이든 정서의 유사성이든 예문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개념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결국 예문, 작품을 모르면 말짱 꽝이란 얘기예요. 자, 해서 주요 표현법과 관련한 혹은 우리 교과서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정서와 관련한 자, 이러한 관련된 예문들을 좀 모아서 공부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신의 배경지식이 된다. 국어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표현법도 너무 많고 정서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예문도 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하나씩 다 찾아서 공부합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같은 거 사실 문제집이라고 해도 정말 모의고사 문제 푸는 그런 문제집 말고요. 개념서들 있죠. 개념서 같은 것만 봐도 주요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문 정리 같은 거 잘 돼 있는 거 많거든요. 자, 해서 이런 문제집 같은 걸 활용을 개념과 관련한 문제집을 좀 활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주요 표현법과 이런 주요 정서와 관련한 외부 작품 예문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엄청 엄청 이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될 거야. 왜냐하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배경 지식을 쌓는 그런 시간일 것이기 때문에 문제집이나 강의를 활용을 해서 우리 친구들 내신 한복판에는 못해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 시작하는 이 시기쯤에 준비할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때 좀 하시는 거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그래도 좀 표현법 다 보고 정서 다 보고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좀 저희 시험범위에 맞게끔 그 부분만 좀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내신 작품을 내신 예상 작품 있죠. 그것들을 먼저 좀 훑어보세요. 특히 시요. 시. 시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 시가 보통 외부 작품 문제로 제일 많이 연계가 돼요.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왜냐하면 너네가 시는 짧잖아. 본문을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거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낼 게 없어. 낼 게. 그럼 자연스럽게 표현법은 외웠을 테니까 표현법 관련한 혹은 정서는 외웠을 테니까 정서 관련한 외부 작품 문제를 끌어다가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별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자 그러니까 자습서 같은 걸 보면 그 주요 시들 보면 해설이 좀 써 있죠. 표현법도 써 있단 말이지. 그것들을 먼저 좀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표현법이 쓰인 또 다른 작품을 좀 찾아보세요. 내가 서점 가서 진짜 문제집 사기도 귀찮고 강의를 보는 것도 시간이 없다는 친구들은 구글 검색이라도 해봐. 네이버 아니야. 구글 표현법 딱 검색하면은 관련된 표현법도 유명한 것들이 딱 떠요. 그럼 그것들이라도 좀 보면서 아 이런 예문들이 이 표현법에 해당되는구나. 역설에 해당되는구나. 반어에 해당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배경지식이라도 당장 이학기 내신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에 관련한 외부 작품 예문들이기 때문에 걔네가 답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배경지식을 먼저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 들으면서 학교 수업 들으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문제풀이할 거 하고 이렇게 심화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작품 대비 공부가 필요합니다. 배경지식상 필요합니다. 그냥은 절대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외부 작품 문제 유형은 표현법 관련된 외부 작품과 정서 유사성 관련된 외부 작품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표현법 관련된 외부 작품이 더 출제율이 높다. 자 그 다음 모든 건 다 예문 작품으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예문을 최대한 몰아서 봐야 된다. 작품의 작품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문이 아니라 해당되는 그 부분만 골라서라도 배경지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공부한다? 자 서점에 가서 개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집을 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자 내가 시간이 정말 없다. 내신과 직결된 부분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2학기 내신 작품을 먼저 확인한다. 근데 그 작품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시 시 위주로 자습서의 설명을 확인한 뒤에 주요 표현법과 해당되는 정서를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구글에 검색을 해서 나오는 예문들이라도 먼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내신 하느라 앞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실 텐데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 문제 유형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1, 2등급을 가르는 문제 유형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잡아야 되는 문제 유형인데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신 한복판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잘 활용하셔서 공부계획 잘 세우셔서 공부 열심히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2학기에도 화이팅!